노즈워크 장난감 노즈워크 장난감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숨긴 후 찾게 하는 훈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조절벽과 자제력을 키워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즈워크 할 때 댕댕이 꼬리가 내려간다면 그건 즐거운 활동에 집중해서 편안하다는 표현이에요. 슬리퍼 토이 잘근잘근 식포 뜯어도 걱정없는 진짜 같은 슬리퍼 토이 이제 슬리퍼 망가질 일은 없어요. 슬리퍼 토이의 장점은 풀면 풀수록 어려운 3단계 구성, 지루할 틈이 없는 노즈워크 장난감이에요. 다양한 소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 경계심 강한 친구들에겐 왕취하라는 제품이랍니다. 피아노 토이는 건반 사이사이가 풀려있어 간식을 숨길 수 있는 스팟이 무려 12곳이나 있어요. 흡착판이 있어 열심히 물어뜯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게다가 품이 없는 천소재라 세상 안전한 장난감이랍니다. 노래방 토이는 둥댕이들이 한 입에 물기 좋은 사이즈로 포켓은 마이크 덮개와 마이크 뒷면 두 곳에 간식이 들어갑니다. 노래방 토이의 장점은 마이크 헤드 부분의 삐삐기 소리와 벽게 부분의 바스락 소리로 둥댕이들이 지니지 않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게다가 끈이 있어서 돌리다가 던져주면 물어오는 훈련도 가능하고 목에 물이 가지 않게 터구놀이도 가능합니다. 턱은 오리를 좋아하는 댕댕이라면 더욱더 추천하는 장난감이에요. 녀석도이 있도록 해서 스스로도 본 básicos W forcément 생각해봅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